자, 우리 똘보기 낯선 작은 개 테스트 할게요. 저 작은 개가 개들을 싫어합니다. 지금 싫다고 강하게 표현하는데, 똘보기는 꼬리를 흔들면서 좋다고 갔는데, 작은 개가 격하게 표현하니까 싫다고.. 눈치를 못 채고, 저렇게 애가. 계속 눈치가 없게, 저렇게. 그래도 꼴을 치고, 좋다고. 친구들과 트러블을 만들지 않아요. 애가 순수하고, 약간 좀 맹충맞게, 눈치도 없고 그래요. 공격성도 한 번도 보이질 않았어요. 똘보기 착합니다. 세상 물적 모르는 순댕이예요. 아쉬워합니다.